순순아 순순아 기분이 좋아? 근데 아가씨가 이러고 있어도 돼? 배를 막 호나게 틀어내고? 응? 그래도 되는 거야? 기분이 좋아서 골골골골 하고 있어요? 쭉쭉쭉쭉 잘 들어보면 골골골거리고 있어요 순순이 살 빼라 했는데 의사쌤이 응? 쭌쭌아 응? 살 빼라 했는데 너 응? 잘 안 뺄 거야? 언니랑 같이 다이어트 할 생각 없어? 기분이 좋아요 만세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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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